안녕하세요 생존 코딩 오준석입니다 스트림하고 스트림 빌더를 사용해서 화면을 작성하는 그런 예제를 제가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 뭐냐면 데이터의 흐름을 표현하는 객체입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주 흘러들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고 그것을 객체로 만든 게 스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을 한번 해봤던 건 뭐냐면 파이어베이스에서 파이어스토어 DB를 이런 스트림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그걸로 UI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매번 내가 데이터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림 빌더라는 걸로 연결을 해놓으면 그 스트림 빌더가 알아서 이 스트림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UI를 갱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어스토어 같이 스트림 객체를 제공하는 것들을 그냥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스트림 빌더랑 조합해서 사용을 해도 되고 내가 스트림을 생성을 할 수도 있는데 생성하는 것은 뭐 아직은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번에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잠깐만 보면은 스트림 빌더에는 스트림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림은 어떤 것들을 제공할 수가 있냐 지금 이제 파이어베이스 파이어스토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빌더에 작성을 했던 UI를 리턴하는 부분이 자동으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을 스냅샷 객체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 문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트림 빌더를 검색해 보시면 이런 사이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트림 빌더의 스냅샷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커넥션 상태에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우리가 스트림과 스트림 빌더를 잘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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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